안녕하세요 후토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신제품 과거학장팩 다크 오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포켓몬이 후파입니다. 까보겠습니다. 박스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 후파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흑염 앱솔이 그려져 있네요. 한 팩에 8장, 한 박스에 20팩이 들어있습니다. 홀로카드가 무조건 한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쪼로아크, 그리고 열쇠구름이죠. 클래픽, 열쇠가 한 개 떨어졌습니다. 열쇠가 하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 전설의 노랭이 썬더가 그려져 있네요. 반대쪽에는 킬가르도, 칼 한 자루가 있고요. 그리고 양, 서 있는 양이죠. 고성성, 그리고 화강돌맹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하이퍼레어, 수퍼레어, 프리즘스탈레어, 더블 레어, 런커먼, 커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씩 가보겠습니다. 보성성, 대기라스, 자만칼, 에몽가, 초에너지, 메탈고글, 동타꾼, 이벨타르 홀로카드, 이벨타르 홀로카드. 콜렉션 리스트, 팥쪽, 야오히트, 단칼빈, 조로아, 물에너지, 일렉차저, 그라이나, 썬더, 홀로카드, 전설의, 노랭이 홀로카드 떴습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과 카톡 친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차나 포차나 판장 철시드 화강돌 번개에너지 규리 제브라이카 미러카드 목도리 키텔 행운 뽑기권 코리안 리그 개최기념 행운의 뽑기권 당첨 자 이거 가져가시면은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뽑기하면은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뽑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오불 줄뮤마 벌차이 쌍검킬 격투에너지 알로라 출뻐기 절각참 앱솔 홀로카드 미니가습기 피카츄 미니가습기 목도리 키텔 동미러 클래피 알로라 마칠박이 불에너지 불안다 데인저러스 드릴 카푸 프리즘 스탈레오네오 컬렉션 리스트 에버라스 총 클래피 조로아 페어리 에너지 버렌지나 무장조 킬가루더 홀로카드 홀로카드 전용 GX 반복되는 전격 GX 타장 파장 메리프 자만칼 악에너지 데인저러스 드릴 너트령 큐리미러카드 목도리 히텔 알로라 질퍽 단칼빈 풀에너지 동타꾼 쪼로아크 홀로카드 포켓몬 스위치 광고 에버라스 여불 벌차이 클래피 풀에너지 나누 전툴라 지라치 홀로카드 환상의 포켓몬 지라치네요 포켓몬 카드게임과 친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켓몬 대기라스 포켓몬 활강돌 철시드 악에너지 메탈 고글 그라에나 이벨타르 전설의 포켓몬 이벨타르 행운권 행운의 복귀권도 당첨 행운의 복귀권도 당첨 팥죽 자만카 쇼로아 번개에너지 규리 너트령 썬더홀로카드 크리스마스 피카츄 크레인 포켓몬 포차나 파장 클래피 알로라 질퍼기 불에너지 벌렌지나 제브라이카 마기라스 홀로카드 악타이입의 강력한 포켓몬 암타입 핵 포켓몬 독특 포켓몬 포켓몬 아직까지 GX카드가 안나왔습니다 빨리 나와야될텐데요 포차나 어 떴네요 GX카드 메리퍼 쌍감킬 알로라질파기 강철에너지 일렉트릭 파워 절각참 후파 GX 후파 GX 떴습니다 후파 GX 후파 GX 후파 GX 악타입이구요 HP가 190입니다 로그링 다크 스트라이크 160이네요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네요 실드에 바로 낀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배고프네요 에버라스 메리퍼 쌍감킬 화강돌 강철에너지 동탑군 브란다 단칼빙 미러카드 4팩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나오길 바랍니다 야오히트 파쪽 자만칼 에몽가 초에너지 그라이나 일렉차죠 킬가르도 홀로카드 3팩 남았습니다 뜯자마자 반짝이는게 보였습니다 반짝이는게 보였습니다 반짝이 보였습니다 떴네요 보송동 동미러 철시드 화강돌 번개에너지 알로라 질뻑이 데인저러스 드릴 코바르원 코바르원 슈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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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뽑아냅니다 강철 타입의 전설의 포켓몬 코바르원 입니다 풀일러스트 슈퍼레어 카드 HP가 170 강철 타입이구요 듀얼 세이버 50플러스 철의 규칙 GX 강철 타입의 강력한 전설의 포켓몬 코바르원 GX 나왔구요 자 뒤에는 행운의 뽑기권 당첨 세장째입니다 자 실드에 바로 낀고겠습니다 GX는 소중하니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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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입니다 일레도 리자드 판장 벌차이 쌍감킬 격투에너지 제브라이카 절각참 지라치 홀로카드 훈터이 훈터이티비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도요 도요 고맙도 고맙도 헐 벽 흑 벽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